하병아 아빠 안봤어? 왜 안봤어? 아빠가 보라고 왜 안들어졌어? 아빠가 보라고 왜 안들어졌어? 날씨저어 하연아 지금 이것도 타고 이따 밤 8시에 오지 와우와우와우 와우와우와우 노래하는거 공연도 이따 우리 잠자고 있다고 키만 보여주면은 공짜로 가서 보인대 엄마 거기 가서는 에밀해줄거래 하고 한초 줄거야? 뭐라고? 거기 가서 저자리 갈고 에밀해줘서 한초 줄거야? 그럼 감사합니다 닭다른 감사합니다.